국민 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헬기 이송이 특혜였는지를 조사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를 단독 소집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은 조사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표만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말이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상임위 개최는 정치적 압박이며 단지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표선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관련 특혜 여부를 조사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월 19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조 관련해서는 신고인에 대한 조사조차 안 했어요. 아울러 총리실 산하 대테러 종합상황실 문자에서 상처가 1cm로 축소된 게 국정원 기획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정치 테러 문제에 총리실 산하 대테러 센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과연 국정원과 연관이 됐는지 이 문제에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권익위에 정치적 압력을 넣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조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에 정치적인 압력을 넣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재명 대표 방탄에 정작 민생 문제는 미뤄지고 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정 모의는 정부 관계자와 여당 의원 대다수 불참 속 아무런 소득 없이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장과 대테러 센터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오는 29일 다시 한 번 전체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